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투자자산운용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손재용 강사라고 합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할 저는 OT겠죠 강의보다도 예 증권회사에서 이쪽 관련 업무를 대부분 다 했었고요. 예 투자자산운용사 강의에서 또 상당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강의는 지금까지 이제 20년간 꾸준히 금융강의를 해왔고요. 특히 투자자산운용사도 20년 내내 했습니다. 20년 동안.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 금융강의를 만 시간 이상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강의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격증 중에 펀드 투자 권유 자문인력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문제 출제 의원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같이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들어간 내용은요. 저희 와우패스의 장점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회사에서는 좀 앞에서 했으면 하는 마름도 있는 것 같은 직원도 있고 그래서 예 이렇게 하는데요. 빨리 끝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정말 오랜 기간 이 과정을 제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동안 이 과정을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예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어떤 실무라든가 강의 경험이 이제 매우 풍부하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최고급의 강사진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런 쪽에서 인정을 받아왔고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건 뭘까? 라는 거죠. 뭐 하는 걸까? 바로 집합투자재산입니다. 이 집합투자재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펀드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펀드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개념으로는 바로 펀드매니저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칭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관은 이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험은 이제 1년에 3회 정도로 3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 보니까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닌데 주로 이제 한 3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11월 정도에 한 번 보고 예 통상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연 3회 정도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 제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이거일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지금까지 한 거는 뭐 여러분이 그다지 신선한 내용이 아니죠. 예 이거부터 이제 신선합니다. 보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장단점. 예 저는 이제 이 장단점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증권업계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격증도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을 강의를 했었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산운용사는 어떤 자격증이다라는 느낌이 확 와 닿아요. 무엇보다도 장점이 뭐다? 바로 폼난다라는 거예요. 예 진짜 그냥 폼이 납니다. 한마디로. 예 무슨 자격증이다? 그쵸?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죠. 펀드 매니저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자격증이요. 실제로 예전부터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예 인기가 좋았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보면 CFA라고 하시죠? 예 아마 이제 이 분야에서는 가장 하이레벨의 자격증일 텐데요. CFA가 있어도요. 레벨 3까지 다 있더라도요. 이 투자자산운용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 업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금융기관의 면접이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요. 다른 어떤 일반자 다른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는 이 투자자산운용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자격증이다.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예 그나마 이 자격증이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요. 되게 쉬워졌어요. 예전보다. 예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었습니다. 따기가. 예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예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세 개도 다 같이 얘기하게 되겠네요. 언론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요. 이제 예전에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하죠. 20여 년 전. 그 전에 이제 증권회사를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이 투자자산운용사를 어떻게 갖다 할 수 있었냐면 그 자산운용협회였어요. 지금의 금융투자협회를 합쳐졌는데 거기 가서 그때 여의도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교육을 100시간을 받아야 돼요. 꼭 오프라인으로. 예 반드시 받고 그래야 시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계산 문제도 많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그런 자격증이었어요. 원래. 예 그러니까 원래 굉장히 어려운 진짜 우리가 느끼기에도 정말 펀드메이저 자격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일임투자자산운용사 형태로 이제 집합투자 이렇게 나눠지고 하면서 이제 내용이 좀 쉬워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근래 몇 년에 들어와가지고는 아마도 제일 큰 이유는 은행 쪽에서 응시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은행에 계신 분들이 응시를 이제 많이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신한은행 같은데 이제 특강을 가보면 제가 이제 파생자문인 가보면 그 옆에서 또 투자운용사도 은행인데도 특강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은행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은행에 계신 분들도 많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 느낌은 이 자격증을 조금 더 대중화시키는 의미에서 계산 문제를 조금 줄이고 어 내용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쉽게 그렇게 바꾼 게 아닐까라고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제 짐작입니다. 예 그 짐작은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문제가 쉬워요. 예 예상보다 예 문제가 헉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쉬울 때도 꽤 있습니다. 예 보면 대표적으로 저는요 제가 이 시험을 봐서 합격한지가 한 1년 정도 돼요. 예 1년 1년 될까 말까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냐면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는 그 100시간 강의를 다 듣고 이런 거는 너무 귀찮아서 못했고 1임 투자자산운용사하고 집합으로 나눠져 있을 때 1임 투자자산운용사를 붙었던 적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한 과목만 더 보면 되거든요. 한 과목만. 그래서 저는 이제 2과목만 하나 더 보면 되는 거예요. 1상 과목은 이미 붙은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러 1년여 전에 가서 이제 뭐 당연히 붙었죠. 예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쭉 봤어요. 물론 저는 이제 2과목만 저에게 해당되지만 어차피 뭐 저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금방 풀 거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일을 안고 3과목도 문제지는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착 봤는데 오 참 생각보다 상당히 쉽더라. 예 예 예 생각보다 역시 예 그 다음 뭐 그전에도 그렇게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보니까 문제들이 상당히 쉽다. 예 물론 이제 다 쉽다는 건 아닙니다. 예 보통 자격시험에서는 10문제를 내게 되면 저도 출제 요원을 해봤지만 출제 지침이 한 2개 정도는 어려운 걸 내게 돼 있습니다. 2개 정도는. 그래서 이제 물론 계산 문제도 어쩌다 나오고 어려운 것도 일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숫자가 되게 작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쉬운 게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나보다 어려운 거 뭐 이런 식이에요.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이러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어때요. 별 부담이 없죠. 예 아무 거 다 맞아야 붙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건 뭡니까. 아 시험 딱 봤는데 첫 문제도 어려워. 헉 둘째도 어려워. 세 번째도 어려워. 그러면 이제 패닉이 되잖아요. 그럴 염려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이제 이쪽에 강의하는 과목들이 이제 법규하고 금융상품 뭐 이런 쪽을 강의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풀어봤는데도 법규 쪽은 문제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쪽은 좀 문제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법규 쪽은 어렵더라고요. 문제가 물론 제 기준이 아니라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워서 역시 법규 쪽은 좀 고득점은 좀 어렵지 않나. 쉽지는 않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아무튼 생각보다는 참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에 예상보다는 계산 문제도 적습니다. 몇 문제라고 딱 그걸 세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문제를 풀면서 받은 느낌은 아 계산 문제가 되게 적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예산 문제가. 그래서 이제 되게라는 말은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계산 문제가 적다라는 느낌은 일단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계산 문제 때문에 크게 거주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노력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많이 인정을 받는 자격증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공부하기가 좀 괜찮다. 그거에 비해서는 예 이런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들이고요. 그럼 이제 단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 어떤 단점이 있을까 라는 거예요. 제일 큰 단점은요. 공부할 내용이 됐다만한 공부할 내용이. 예 내용이 일단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뒤에 제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지만 거의 뭐 투자 관련한 전 분야를 다루고 있거든요. 세금 뭐 부동산 예 그 다음에 뭐 주식 채권 파생 뭐 법규 리스크 관리 이런 것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할 내용이 됐다 많습니다. 됐다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를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분야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렸죠. 분야가 되게 여러 다양한 분야예요. 예 그러니까 뭐 파생 자문인이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파생 분야 중심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돼 있는 데 관해서 이거는 이제 분야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다양한 분야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세금 같은 거. 예 세금 같은 거는 뭐 깊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생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예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단점이 좀 적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묶으면 한 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단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격기준은 응시과목별. 그러니까 과목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한꺼번에 나열하면 이제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제가 두 개로 잘랐어요. 그래서 여기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여기는 이제 20문항이에요. 20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과락의 기준은 8개 미만입니다. 8개 미만. 그래서 정답 비율이 4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20문항에 40% 8개잖아요. 8개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이 넘더라도 1과목에서 7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과락이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과목들이 이렇게 소과목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1, 2, 3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점수는 넘었는데 과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금융상품 1과목이 있고 이제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뒤에 3과목도 있습니다. 제일 커요. 볼게요. 그러면 정답 비율이 40% 이상인 자 한마디로 과락을 면한 자 중에서 응시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문제거든요. 100점 만점이니까 결과적으로는 7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70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금융상품 및 세제 2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과목을 보면 보면 세금이죠. 세제 관련 법규 세무전략인데 한마디로 세금 쪽입니다. 세금 쪽인데 이제 흔히 세금에서 다루는 제일 어려운 법인세 부분은 아니고요. 법인세를 뺀 그런 세금들인데 7문제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난이도를 떠나서 생소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어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품이 여덟 문제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느낌은? 다른 과목의 비율이? 좀 쉬울 것 같죠? 그래도 이게 뭐 우리가 좀 많이 아는 부분에 그렇긴 한데 근데 이 부분은 하나 약점이 뭐냐는요. 체계 분량이 됐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 분량이 뭐 제가 뭐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500페이지? 이렇게 될 정도예요. 이거 하나가 400페이지? 충분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기본서가. 예, 기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익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중에 펀드 특히 이제 이거 펀드 쪽은 펀드 자문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유리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좀 다른 과목보단 좀 쉬울 수가 있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현업종사자는 그렇고 학생분들은 역시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업종사자는 조금 나으실 거고요. 예, 다음에 부동산이죠. 부동산. 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예, 이 부동산은 이제 보면은 연령대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연령대가 좀 어느 정도 이상인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수월할 거고 또 젊은 분들은 좀 더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다섯 문제여서 예, 그렇고요. 그리고 보면 이 투자운용 및 전략 이미 투자 분석에 보면 대안 투자운용 전략입니다. 이 대안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논쟁 같은 걸 할 때 토론을 할 때 반대하는 자에게 너 대안이 있냐 그러잖아요. 다른 생각이라는 거죠. 예, 이 대안 투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하면 많이 생각하는 게 주식 채권이었거든요. 주로 이쪽 세계에서 금융 쪽 세계에서는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특별자산 예, 그러니까 뭐 미술품 예, 영화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대안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뭐 프라이빗 에코티 펀드나 이런 쪽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증권 쪽입니다. 해외 증권 다섯 문제인데 이 부분은 뭐 다른 부분보다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다 보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외 입장에서 본 거라서 이 두 개 과목을 비교하면 대안 투자는 이 다섯 문제에 비해서 좀 할 게 많고요. 예, 좀 공부하는데 힘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해외 증권은 또 그거보다는 좀 쉽고 공부할 것도 좀 적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면 그냥 난이도가 쌤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자 분석 기법이죠. 열두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투자 분석 기법이란 감옥에는 굉장히 그 다른 내용들이 세 개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 감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걸 분석할 때 펀더멘털 분석하는 거 있죠. 재무제표 같은 걸 갖고 그런 게 기본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테크니컬 언어시스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과거의 주가와 거래량 차트 이런 걸 보고 분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 세 개의 과목으로 세 개의 작은 소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세 파트를 합쳐서 열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몇 문제, 몇 문제 나온다 꼭 정해진 건 없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중에 기본적 분석이 좀 비중이 큰 편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여덟 문제 이렇게 해서 이 과목은 30문항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시험 봐서 붙은 건 이거 하나만 보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3은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입니다. 제일 크죠. 직무윤리 및 법규 투자운용 및 전략 1 이렇게 해서 3과목이기 때문에 제일 큽니다. 뭐 직무윤리 5문제 자본시장법 7 금융위 규정 4문제 협회 규정 3문제인데요. 사실 이 두 과목은 특히 사실상 같은 과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이렇게 섞여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11문제 금융투자협회 규정 3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되게 구석구석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다른 부분들은 아무튼 예전보다 상당히 쉬워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이 부분만 좀 쉬워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식투자운용전략 6개 채권쪽 6개 파생상품 6개 그 다음에 투자운용 그 다음에 투자운용 결과를 분석하는 것 4개 거시경제 4개 분산투자기법이 5문제 이제 이렇게 구성돼서 3과목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요거는 이제 종전에 1임투자자산운용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바로 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1,3과목을 면제받고 2과목만 본 거고 종전에 또 집합투자자산운용사라고 아까 그 100시간 가서 본 분들 있잖아요. 100시간짜리 예. 그 교육 다 듣고 그분들은 이제 2,3과목이 면제돼서 1과목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과목별 학습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세제 관련 법규 세무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뭐 다양한 국세기본법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뭐 증권거래세 이렇게 출제되고요. 일곱 문항이 되기 때문에 뭐 너무 깊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뭐 그래도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고 금융상품과 부동산 관련 상품인데요. 아마도 아무래도 이제 금융상품 중에서는 펀드를 중심으로 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제일 큽니다. 예. 그렇게 되고 부동산 상품은 아무래도 조금 생소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쭉 하시면 그렇게 뭐 이해를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어서 부동산 개론 이런 쪽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투자 운영이죠. 이거 PF라 그래서 이거 Private Equity Fund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음 아예 그 기업을 막 통째로 사는 펀드들이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투자한 것 중에 제일 덩치가 큰 게 홈플러스입니다. 홈플러스가 가격이 7조 원짜리거든요. 예. 예. 그걸 아예 사고 팔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엔엔터테인먼트도 샀다가 팔아서 조단위로 거래를 했고 아인지생명도 뭐 샀다가 조단위로 받고 팔았죠. 이런 데들 그 다음에 해치펀드 신용파생상품 뭐 이런 거 위주로 다루고 있어요. 예.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중권투자전략은 내용도 좀 적은 편이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투자분석기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 기술적 분석입니다. 일단 이해를 해야 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된 특히 이제 기본적 분석 쪽은 뭐 계산 문제에도 조금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분석은 경영학 내용 중에 이제 일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부분도 많고 하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이제 파생 쪽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파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권 펀드 쪽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더 먼저 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따고 이거를 하시면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꽤 많습니다. 예. 그 자격증이 결코 투자자상운용사 자격증이 그 자격증보다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이제 내용이 훨씬 다양하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직무윤리 및 법규입니다. 뭐 직무윤리는 평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의 특성상 이렇게 보기를 보다 보면 착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구별을 좀 하면 되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좀 다르기가 쉬운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이제 법규는 문항수에 비해서도 문항수도 많지만 범위도 대따 넓어요. 굉장히 범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꽤 디테일해요. 예. 다들 어쩔 수 없이 법규는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시험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법규에서는 너무 고득점을 올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도 주로 펀드나 자산운용 관련된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와우패스 학습할 때 그런 쪽으로 진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운용 및 전략 1입니다. 예. 그래서 주식운용 전략은 이제 그 여러분 여기서 주식이 있고 그 다음 채권이 있고 파생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게 제일 난이도 높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파생이 제일 어렵고 채권은 좀 어렵고 생소할 거고 주식이 만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문제는 오히려 주식 쪽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깊이 있게 나오는 편이 많고 채권이나 파생은 그에 비해서는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의외로 파생이 좀 여기서는 평이하게 나와서 파생 자문인보다는 파생 쪽은 문제가 좀 쉽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분석은 나름대로는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경제학을 하신 분이 많이 유리하겠죠. 경제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분산투자는 이제 역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과목은 학교에서 경영경제를 공부하신 분이 유리합니다. 이 분산투자도 주로 학교 대학에서 다루는 그런 투자론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리할 수 있고 비전공자들은 이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예.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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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저희 와우패스 과정은요. 일단 이제 정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은 각 협회에서 발간하는 기본서를 갖고 하고요.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예. 근거 설명을 또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정규반이고 최종 정리반은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예상 문제를 압축하여 제시하는 이제 이런 실전 강의이다. 시험에 대비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집게일 특강은 시험 직전에 또 이 중에 더 핵심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는 이런 교육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 하실만한 걸 한두 가지 말씀드려보면 그러면 정규반은 어떤 사람이 드는 게 좋을까 라는 거죠. 일단 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정규반부터 하시는 걸 가장 권유를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직장을 다니시면 사시거나 등의 이유로 시간을 또 많이 투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냐면 이제 정규반의 경우는 현업을 하고 계신 분 예를 들어서 예 이쪽 투자 관련 업무를 뭐 하고 계신 분들이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펀드하고 파생자격증은 이미 갖고 있다거나 예 그렇죠 뭐 그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안 되실 경우는 예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그 외에 조금 이제 이 내용을 너무 모르시고 처음에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은 좀 정규반을 거쳐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들어오니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떤 분들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하려고 하시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이제 본인이 이쪽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더라도 최소한도 여기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본인이 조금 이제 베이스가 부족하다거나 그러시면 정규반부터 해서 쭉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나름대로 여러분이 투자 운용사를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에 와서 느낀 점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